안녕하십니까.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김정은이 태양절이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김일성 김정일 시체보관서 이 참배를 중단한 이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평양에서 들어오는 여러가지 정보들 또 저희가 분석한 이런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생일 또 아버지 죽은 날 김일성 김정일 두사람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시체보관서를 찾아서 참배를 해봤습니다. 자 북한에서는 한식과 추석 외에는 묘에 잘 안가는 풍습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조상을 찾는 건 좋지만 정해진 길이 아닌 이런 때 가게 되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. 귀신이 낀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간부들이 또 일반 주민들도 이 정해진 두 날 외에는 잘 안갑니다.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게 무슨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. 그냥 시체가 그대로 떠 있습니다. 이거는 구 소련 시대에 공산당 시절에 레닌, 스탈린 이런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소련 공산당이 먼저 시작했고 중국의 마오쩌똥이 했고 김일성이 따라 한 겁니다. 사람은 죽으면 묻히는 게 자연의 순리이고 그렇게 돼야만 풍수지리학적으로 그 자선 후선 만대에 잘 되는 일이 생기겠죠. 저는 기독견이기 때문에 그걸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풍수지리학적으로 또 이제 과거에 내려온 이런 풍습에 따르면 사람은 죽어서 후구로 돌아가는 게 순리이기 때문에 이걸 거스르게 되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잘 될 리가 없죠. 여러분 보십시오. 레닌의 가족도 다 풍지박산났고 마오쩌똥도 그 아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비명행사했습니다. 그러니까 가족이 잘 안 됐어요.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일성 가족인데 여러분 보십시오. 김일성 가족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이루고 있냐. 장성택이 죽이지요. 또 이제 김정남이 죽이지요. 또 김정일이 북인들 다 죽이지요. 이 미추강의 김정은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귀신 들린 집도 아니고 그냥 가족이 지금 완전히 살인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이 김정은이 판단하건데 아 이게 무슨 묘지를 안 썼거나 이런 귀신 집에 자기가 시도 때도 없이 가다 보니까 이러한 악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. 또 김정은 본인이 지금 잠을 잘 때마다 이 참배를 딱 한 날만 과이 눌려가지고 악몽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도 지금 최근 몇 년간 간부들만 보내놓고 자기 아버지 생일날 또 자기 아버지 기일날에도 금수산 기념공전이 안 간 적이 많습니다. 자기 아버지 죽은 날인데 김정은 본인은 빠지고 간부들만 다 보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. 자기들의 각자 부모 조상이 있고 또 이제 한식과 추석에 가서 이런 참배를 하고 또 절을 드리고 뭐 설날에 하는 짓도 안 하는 짓도 있지만 북한은 주로 이제 한식과 추석에 묘소를 찾아뵙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김일성 일가 때문에 시신을 둘이 땅에 붙인 것도 아니고 흉한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올려놓고 온 간부 집단 심지어는 북한 주민 전체가 이제 생일날이요 죽은 날이요 명절에 해가지고 이렇게 참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집에 온 나라가 이제 휘둘려가지고 모두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걸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김정은 본인이라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군수산 기념공전을 참배하지 말라. 자기도 본인도 안 가고 또 태양제를 없애고 이런 이유가 또 있겠지만 바로 본인이 그 집에 가기 싫은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와서 그걸 허물고 아버지 할아버지 시신을 땅에다 붙겠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진태양란의 그런 결과에 지금 놓인 겁니다. 김정은이. 자 그래서 지금 뭐 정권이 망할 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 있다고 하죠.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천벌입니다.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 생전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? 자 김일성은 6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백만 우리 민족을 학살했습니다. 자 김정일은 권한의 행군이라고 명명해가지고 가벼운 문구로 했지만 300만의 인민을 금교 중인 놈입니다. 자 그런 이제 천벌을 받은 놈들이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땅의 위에 떠서 북한의 김씨 일가는 그게 무슨 하늘의 축복이냐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늘의 심판이고 재앙이다.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김정은도 지금 최근에 그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는 금수산 기념공전을 올롱뚱땅 참배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김정은이 맨날 악몽에 시달리고 과이 눌리고 정신적 멘탈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귀신 돌린 집에 갔다 올 때마다 헷가닥하기 때문에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안 가는 아주 중요한 팩트를 우리 평양24시가 밝혀냈습니다. 평양24시를 함께 시청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